이곳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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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언덕이구나 샤블리! 처음 와보는 와인 사진인가? 약간 설레네! 샤블리 보다도 좋은데? 자주 볼 것 같은데? 왜 저런 소리에 저거 보여! 포항에 저런 거 있지 않나? 호소를 들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잘 알아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eckert 벌로아 인도서울될시, 오는 기타진 기타에 또 다른 기타는 기타에 기타고 기타는 기타는 기타에 또 다른 기타에 네, 게임 중 기타에 예, 기타에 차비, 50% 오늘 기타는 기타가 첫째 기타는 기타 기타는 기타는 기타입니다 그래서 마트는 기타는 기타인데 가장 큰 기타입니다 기타는 기타는 기타 바우 대지리, 기타, 서울, 기타 기타다 까르르의 바이러스는 겨울아, 브러스와 브러스는 겨울아, 겨울아 뭐지? 강릉이테나는 그의 강릉이테나는 좋습니다 해외가 드디어 아름다운! 진해! 나는 지금 2주에서 너무 많은 것들은 이제 요즘은 한국에서의 강릉이테니라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시스템이테니라 2008년, 세계에 대한 환경이 있다면, 한국에서 항상 향한 커플을 가야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항상 항상 한참에 있는 집에서 어떤 친구가 오는 것입니다 하다라고 하면 항상 그리고 한국에서 향한 커플을 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 번도 네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요 혹시, moi, 내일은 친구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한 번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우선 그냥 유래, 그리고 형제에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일곱 시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너는 10, 12€ 한 입에 대해 어떻게 구하는 것 같다. 현재, 모두가 다가야. 대만의 대가가 다가야. 대만의 대가가 다가야. 왜냐하면 대만의 대가가 다가야. 또 다른 나만의 대가가 다가야. 그리고 대가가 다가야. 밤낮과 공원을ded?" 거의 괜찮은 것 같다. 드실도さい, 가죽의 사용자료, 사귀는 중심으로 엉리미안을댕. 괜찮은 곳에서 keinen 맥주인입니다. 수ijноваativa입니다. 이기어유교들을 키우는 시계에 따라온 것입니다. 그나마가 너무 잘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호들모양이라는 것입니다. Ż화, 보통은 여기에 있는 곳에서 뇨보적명 Elezubore. 네, 네 . 우리는 안 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비밀에 도착해서 제가 바를 볼 수 있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네 반갑네 야 여기서 볼 줄은 몰랐다 진짜 태호야 프랑스 삼촌이야 프랑스 삼촌 원태가 들어가기 전에 저 왼쪽을 보면 포도밭이야? 저게 포도밭이야 저게 전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부르고뉴 포도밭이야 이게 그 부르고뉴 포도밭이야 그렇지 부르고뉴 와인 준비해놨어 그 뭐 그 그 그 로만의 꽁찌 뭐 뭐야 어 그거는 비싸고 그 그 그 무슨 유튜브를 지금 3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카메라가 어색하거든 야 이제는 뭐 어디 가서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그냥 신 프랑스 와인이라고 하면은 와인 좀 안다 알면은 아 와인 마시는 사람은 알 수도 있지 와인 좀 먹어요 하면은 내가 진짜 너한테 내가 뭔들 못 주겠니 아 둘이서 다닐 때는 우리가 뭐 애기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 때문에 어디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 그러면 숙소를 이렇게 좋은 데를 안 잡아 잠만 자는데 이제 나도 부르고뉴를 진짜 소시퍼러 왔거든 포도밭 보이는 숙소를 처음 잡았어 야 와인 문외한이지만 참 맛있다 샤블리도 샤블리 샤블리 뒤에 애쓰면 또 발음이 없어 샤블리 나는 와인의 문외한인데 와인 모임을 가 그럼 다들 자기가 와인들 들고 오잖아 그러면 나는 들고 갈 와인이 없는 거야 그냥 우리 와인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니까 막 그럼 어느 한약을 프랑스와이오에서 샀다고 응 그럼 아는 사람이면은 어? 너는 그거를 먹고 하는 게 다 일이네 일이야 얼마나 행복하니 너 알지? 술을 잃었어 술 옛날에 또 얼마나 좋아한지 술을 좋아했는데 이제 그게 직업이 됐어 술을 좋아했는데 술을 먹는 게 직업이 됐는데 참고로 이 와인은 인터넷의 평균 가격이 80만 원 정도 되고 한국에서 만약에 이거를 산다 네 어쩌면 150만 원 샤블리 라쇼 라고 요즘 브루보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산자 와인 메이커 샤블리 라쇼 얼른 먹어야겠네 진짜 맛있어 맛보다도 일단 향을 즐겨야 돼 되게 좀 구수하고 향신료 같은 향이 좀 많이 날 거고 약간 풀 향 같은 건 허브 향? 약간 그런 것도 좀 날 거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육? 그게 너가 진짜 커 80%야 아아 근데 왜냐면 나 아직도 기억나는 거야 너는 내가 프랑스 갈 때부터 유튜브 하라고 그랬거든 응 2018년도지 그때 2019년 2월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때도 너가 나왔는데 너는 왜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들어와서 뭔가 했어 그때 리용에서 기억나? 버스 타는 거 브이로그 찍겠다고 했어 그때 했었어야 돼 그때 하다가 내가 그냥 포기를 했지 그리고 이제 그냥 안 하다가 사람이 참 그래 궁지에 몰려야 해 코로나가 터지고 내가 와인학교 졸업을 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 가이드도 못 하지 소몰리에도 못 하지 아무것도 못 할 때 한국 갔잖아 그때 너가 나한테 무조건 유튜브 하라고 그때 이제 마음은 먹었지 유튜브 하겠다고 근데 막 또 카메라가 어떤 있었더니 하니까 집으로 불러가지고 세브를 나를 지어주면서 일단 찍고 올려 네가 봐주겠다고 그랬어 왜냐면 나는 그때 프리미어 프로 아예 모르고 그때 16대 9도 몰라가지고 4대 3으로 찍었다고 근데 네가 나한테 뭐랬는지 알아? 딱 천영상 올리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고 규아가 다음번에는 설정을 16대 9로 바꿔서 한번 찍어봐 그런 거 한마디가 나는 더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때 어쨌든 너가 좀 봐줘가지고 너 초반에 영상들은 열심히 모니터링 했지 포기를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너라는 뒷배가 있어서 약간 그랬던 것 같아 나는 왜 이 대유튜브 시대에 너무 부럽단 말이야 유튜버들이 난 너를 처음에 이제 세계일주를 갈 때부터 이제 이미 이제 너는 이제 할 얘기들이 생긴 거고 꿈만 꾸는 사람들과 실행의 용기는 하나의 차이로 이미 이제 너는 아웃스탠딩하게 됐잖아 너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여기 딱짝짝짝 갔잖아 얼마나 좋은 일이야 와이는 끝이 없는데 콘텐츠를 할 수 있는 너무 자기 콘텐츠가 있는 제목이니까 난 되게 아까운 거지 그냥 그거 안하면 거야 남은 할 테니 볼 때마다 좀 꾸셨고 또 이렇게 잘 하셨고 물론 내가 뭐 엄청 대단한 그런거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파리에서 좀 먹고 살 수 있을만한 정도는 되고 이번에 그래도 비자도 받았다고 어! 4년짜리 비자를 받았어 사실은 그게 되게 커 조금 울컥한데 지금 와인 학교를 나오고 내가 생각하는 길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다 막히고 절망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해도 되겠지 하는데 그래도 겉으로는 쿨한 척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게 있었거든 근데 그 찰나에 내가 한국에 들어갔던 거였고 2주 격리를 감수하고 들어갔던 거였고 너가 카메라 줘가지고 시작을 했던 거였고 조그만한 눈덩이가 불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4년 비자까지 받은 거야 근데 또 마침 딱 그 시점에 네가 프랑스에 온대 너무 고맙고 좀 감회가 새롭지 진짜 지금 내가 뭐 대단한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그래도 뭔가 첫 번째 문턱은 좀 넘는 느낌 있잖아 지금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어 와인 가이드 하고 있어 내가 셀렉한 와인을 하면서 하고 있어 또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있지 근데 그거 하면서 내가 여행도 다니지 1위니까 1위니까 출장이야 출장 그때 그 카메라를 받았을 때 1위니까. 공격이 굉장히 컸다 2위니까 2위니까 3위. 1위. 2위. 3위. 2위. 4위. 3위. 5위. 5위. 한글자막 by 한효정